아 앗 세우 연애가 그니까 연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연애 해봤자 오코 삼성이잖아 근데 아직까지 제가 웃은 걱정이 아니예요 방조에서 뽑고 그 다음에 행운 먹어야 돼. 연애라서, 내가 연애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피에 파고. 어이구, 하나나 잡았어? 현장한테? 음.. 의미도 없는데.. 그냥 강화시켜주지 마 알로나. 오크 강화시켜줄 거 아니면. 하.. 피관리 지리는 게 그냥 이렇게 내도. 그니까, 마스터 0점일 때 이렇게 되면 살인마 있거든? 뭐, 한두 개 올리거나, 작게 올리거나. 연패 담그려고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내도 지금 풀풀풀이어가지고 튀어도 올라오고 해서. 견제를 안 해. 애들이 오히려 잡게 해줘. 확실하게 보내줘 그냥. 줄건 줘 하면서. 오히려 더 피관리 해주고. 아니면은 피 40 찬다. 3,2,1 행운? 슛! 행운 안 뜨는 게 낫겠다. 방전. 그냥 해지 먹을 겸. 행운도 필요하고 있어. 칼이 나와보이긴 하네. 후회 넣고 니코 쓰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냥 이거 버리자. 용군주 카이사는 쓸래야 쓸 수가 없네. 밸류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밸류야. 이게 밸류야. 이게 밸류지. 그지. 아, 애버러지리언. 게임 불편하겠네. 돈 먹어도 고. B3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애니 찾아야되네. 중간 과정에서 애니로로 찾아야되네. 아, 나 침대 깔려 그랬는데. 대천사 좋겠다. 완전히 후회해 대천사. 이건 또 C? 아니 이 미르스틴 여인은 왜 안나올까요? 어 좀.. 존나 비싸네 이 미르스틴 어 너무 비싼데 이거 안쓰고 리산 써도돼 요즘에 리산 밸류가 워낙 못봤는데 그니까 이렐리아 캐리는 솔직히 말해서 앞라인 탱컬 못쫓거든요 그냥 리산 쓰면 돼요 1L 캐리 쓰다가 사고나거든 리산 쓰면 사고 안돼 풀보..나 짝채? 응 짝채가 없죠 됐다 존나 말잡았다 됐다 보지 위흐는 넣고싶은데 공감 겨례된 예술은 공허하지 아 이러면 다시 라위자야에 대한 고민과 고려를 탱이 너무 무너져서 이렇게나 그래도 막 트럭맞기가 힘들어졌어 그래도 막 트럭맞기가 힘들어졌어 그래도 막 트럭맞기가 힘들어졌어 이겐 하셨죠 이 버러지는 뭐냐 아 얘 때문에 애매해졌네 이 버러지 때문에 예읽 못붓이고 다음은 dizer 이런 다 일단 이런 이런 이게 다 너무 세잖아 이거 얘도 진짜 존나 세긴 한데 공대장이 그래도 아 이건 끝냈다 오디르 모레레 오디르 야 짝디르 너무 사기다 지는게 좋아요 그래도 클러치해줘 지르마뇽 지르마뇽 하 어떻게 조절이 이리도 안 되죠 지르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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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 で 얘밖에 없는데 흐웨이 너무 허황하는 딥 그죠 앞라인 좀 걸레짝이에요 마지막 턴입니다 아니 너무 셀 거 아니요 아니 뭐야 흐웨이 흐웨이 아니 난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 어 흐웨이한테 템이 과투자된 거 아닌가 했는데 과하면 과할수록 좋대 흐웨이가 이제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파랩지를 죽일 골든타임이 끝났어요 열의가 마지막이었어 진짜 마지막으로 잡아도 이 쓰리같은 쓸큼보 이거 그죠 전투가 지속이 안 돼 나 흐웨이 딜 이렇게 센 거 처음 봤는데 그냥 영구적인 아마테라스 쓰고 그죠 변수 없어 사용군주 전체 스턴 한 번 있어가지고 짜르러 올 수가 없어 자야도 풀템이 그죠 그러네 힐량이 말이 안 되네 8천 힐을 해버리네 라바돈 세계박은 흐웨이가 세계 이상급이죠 군단 두개나 먹으려고 했는데 군단은 안 줘 행이 없어서 드론 아니 행운마음이 1등이야 진짜로 뭐 행운에서 전적이 없어 한번도 뭐 행운에서 전전해 주읍 Levi's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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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왕 유초판 병룡은 누가 많은거라고 자왕 유초판 병룡은 누가 많은거라고 자왕 유초판 병룡은 누가 많은거라고 그래 암무스 아니잖아 5대장 삼성 지는거에요? 5대장 슈발 팀원 다 쓸리고 있는데 혼자 띵띵삼삼 죽어야죠 오른삼성이라고? 오른삼성 제일 많이 버티네 정설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독산동총제비님 치즈 참계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8역집 오르가나 삼성 오른 삼성 할거 없이 답해버리네 진짜 5대장한테 템을 주죠 너만 남았어 상루야 아 이거 말이 안돼 데미지가 진짜 데미지 DPS가 말이 안돼 그냥 맵 전멸이야 아 끝났네 5코 3도 안나온다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아우 아우 거의 다 바바리안급 굶었어 이 새끼 왜이래 굶었어? 어 굶었어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까지 좀 4시간 정도 굶었어 4-5시간 정도 음 아우 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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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